네 안녕하세요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태양전지 쪽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셀의 성능 향상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 셀의 손실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요 손실에 대한 대체 어떻게 할 거냐 썸발리제이션이라고 열방사에 대한 손실 그 다음에 흡수를 최대화시키고 그늘을 최대한 줄여야 되겠죠 그늘이 있으면 태양빛이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니까요 아까 리콤비네이션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거냐 효율의 변체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원리 지난번에 한 말씀 드린 건데요 자 로우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강 결국 이제 규소판 위에 규소가 이렇게 우리 규소 태양전지를 옆에서 보신 거 만약 이렇게 규소가 이렇게 원자가 결합되어 있다면 규소의 최악전전선 4마리 있잖습니까 하나 둘 셋 네네마리가 있고요 빛을 받으면 태양빛을 받으면 이 전자가 티올로 오죠 마이너스가 티올로 와서 나가서 일을 하죠 일을 하고 다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이 전자는 재활용이죠 나가 사라지는 게 아니죠 재활용입니다 빛을 받으면 하이에너지가 와서 일을 하고 돌아온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보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구리는 금속이잖아요 금속은 왜 태양렌즈로 쓰기 어려운가 규소는 반도체는 태양렌즈로 쓰기 쉽고 기억나십니까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죠 구리는 밴드 갭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해보는 거죠 자 반도체는 보시면 이 사이에 갭이 있습니다 갭이 있어 가지고 얼마냐면 이런 밴드 갭이 있어서 반도체는 결국 태양빛을 받으면 전자가 올라오죠 올라오는 속도 여기 속도는 10에 마이너스 14성 세크로 엄청 빠르죠 올라왔다가 다시 재결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시 내려갑니다 급하게 12성초 그런데 밴드 갭이 있다 보니까 이 갭을 통과하는데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마이너스 3성초로 그래서 이제 다시 재결합하는데 이를 이제 발생하고 재결합하겠죠 하는데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3성초니까 sufficient time to extract energetic electron from cell에서 셀에서 전자를 빼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거죠 왜 느려지니까 근데 금속은 뭡니까 금속은 이게 안 되는 게 갭이 없다보니까 그냥 그대로 쑥 들어와 버립니다 나갔다가 쑥 들어오니까 나온 전자를 잡아야 되는데 그냥 쑥 돌아와 버립니다 나온 전자를 못 잡아요 근데 반도체는 뭡니까 나오다가 딱 브레이크가 흘리니까 딱 잡아서 빼는 거죠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반도체를 금속은 어렵다 하는 거죠 금속도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좀 더 다른 기능층을 만들어서 만약에 뭡니까 전자가 다시 못 들어가게 나오면 못 들어가게 체크발부를 단다든가 정기적으로 체크발부를 달면 되겠죠 그런 건 이제 앞으로 연구할 일이고요 일단 금속은 어렵고 반도체는 그래도 용이하다는 거 브레이크가 잡힌다는 거 그런 개념 구리는 금속이다 보니까 태양전자가 쓰기 어렵다 그러나 반도체는 브레이크 잡힌다 삼성초 마이너스 그때 밖으로 빼 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손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옵섭션 앤드 선발리제이션 로스 해가지고 여기 두 가지 손실입니다 총 네 가지 중에서요 이쪽은 에너지 낮으니까 파장은 길고 에너지 그러니까 파장이 길어서 태양빛이 깊숙이 들어와도요 침투를 해도 에너지가 너무 낮으니까 전자를 위로 빼 올릴만한 힘이 약한 거죠 이 약한 거죠 그래서 흡수하지 않은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비흡수 노옵섭션 손실 하나 이쪽 적외선 쪽 손실 이게 태양스펙트럼 100%인데 이걸 다 받은 효율이 이제 만약에 태양스펙트럼 100%를 다 규소가 받아 가지고 발전하면 효율 100%죠 입력 때 출력이 효율이니까요 입력은 이렇게 많은데 일단 요거 날라갔습니다 이거 필요로 너무 약해서 못 써요 그러니까 효율이 확 떨어지는 거죠 확 떨어지고 한 20-30% 날라가죠 날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고 에너지 측 이거 썸마일리세이션 뭡니까 이거는 너무 세다 보니까 전자가 나왔다가요 전자가 나왔다가 나왔다가 너무 세니까 에너지를 방출하고 다시 들어가 버립니다 에너지 방출 열방사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세면 안 돼요 너무 약하면 안 되고 밴드 갭을 넘어와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 여기 이 정도가 적당한 거죠 너무 세면 파란색 자외선 쪽 너무 셉니다 두 가지 손실입니다 야 그게 좀 아깝죠 이걸 좀 아깝습니다 자연 에너지가 완전히 퇴행 공짠데 공짜를 줘도 못 써먹습니다 우리가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네 개 중에서 두 개 아까 했고요 그러니까 No Obsorption 안 피 흡수 그 다음에 열방사 Submarization 3번 재결합 Recombination 로스인데 이런거죠 라디아이티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일도 있어요 나왔다가 아무런 결함도 없는데 이제 방사 재결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Recombination인데 결함이 있으면 더 있죠 결함이 있으면 결함을 따라서 들어오고 오자전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오자전자 오자전자는 뭐냐면 이제는 나왔다가 옆에 있는 애 주고 지금 들어와 버립니다 이게 그냥 쓸데없이 주고 그냥 지금 들어와 버려 일을 안하고 이렇게 얼은 거죠 얘가 그런 것들 그 재결합에 대한 거 라디아이티비 Recombination 이건 그 방사 재결합은 결함하고 그 오자전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결론은 뭡니까 결론을 공구로 전하시면 우리는 하여튼 We need maximum 없으면서 하여튼 최대한 흡수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줄여야 된다 재결합 손실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일반적인 그 손실에 대해서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율이 뭐냐 에너지 Efficiency는 들어온 에너지본에 나가란 에너지죠 Incoming Outcoming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